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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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새로 새기라.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새로 각인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각인시킬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림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주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축복이죠. 렘넌트는 밖에 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엘리트로서 DNA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복음 엘리트의 DNA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DNA는 바뀌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바뀌는 것이다. 자, 도대체 복음 엘리트로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론 실력 있는 사람도 엘리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엘리트가 있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라.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 속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 속에 아니고 정치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달라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 엘리트의 DNA를 탁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서론에서 다 놓치고 본론을 못 잡고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렘넌트들은 그걸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축복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 축복을 보는 겁니다. 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 축복을 보는 겁니다. 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처럼 다 놓쳐버립니다. 렘넌트들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만 가난한 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말입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굽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가난한 땅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만 알아들었는데도 역사를 나요. 그러면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모인 목사님들은 한 분도 빠지면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이것만 기억해버리면 무조건 교회 역사를 합니다. 교회 가면 시험 들을 건 많아요. 여러분 이 눈을 떤 사람은 하나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본 교인들 가운데 교회 문제가 많고 다락방에 문제가 많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안될 것도 문제 아닌 걸 문제 만들어 붙잡고 있어요. 안타까울 일이죠. 문제 아닌데 문제로 만들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99.9%의 특징입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저 다윗이 저래 똑똑하면 저거 왕 될 거 아니냐. 저 다윗을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배신할 거 아니냐. 내가 나중에 왕궁에서 쫓겨날 거 아니냐. 아무 문제 없는데 지 혼자 문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평생 고생하다가 귀신하고 사귀다가 죽어서. 엘리트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 엘리트.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렘넨트들은요. 여러분들은 보금 성공할 수 있는 보금 성공자의 영적 DNA를 가져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1번만 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되어버려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쉬운 겁니다. 1번만 깨달으면 2번은 자동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렘넨트들은 미리 성공해버려요. 목장에서 미리 성공해버려요. 노예로 갔는데 미리 성공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렘넨트입니다.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렘넨트들은 어떤 문자도 흔들 필요로 여러분에게 하나 아니면 다른 능력이 있어요. 렘넨트는 보금 능력자의 DNA를 가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정복할 준비해서 나가라. 이게 렘넨트입니다. 렘넨트 일곱 명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속사람은 어른이었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마는 속사람은 총리와 같은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지도자의 축복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밑에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게 렘넨트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어른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한 수고가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런 게 와요. 렘넨트 속에 아주 영적인 세계 살릴 엘리트의 DNA가 딱 생겨지는 거에요. 사실은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지만 공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보금 성공자의 DNA가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왜 세계보금이 안 되느냐. 이 DNA가 가진 자가 없어서요. 왜 유럽보금이 안 되느냐. 미국보금이 왜 안 되느냐. 저 지금 일본 전동운동은 왜 안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 문 닫고 있냐. 이 DNA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DNA를 가져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제를 보고 공부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1강입니다. 각인을 바꾸라. 이게 1강이요.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읽으려는데 읽을 필요 없이 렘먼트가 외웠어요. 완전히 우리 렘먼트 인도를 받아 내가 읽으려는데 미리 다 외워버렸다니까. 그겁니다. 신명기에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호랩산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불구등 구름기등으로 인도하시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명기국장 4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거 아시죠? 자, 이 방법만 알면 됩니다. 마음의 색이라. 마음의 색이라. 그러면 돼요. 마음의 색이라. 물론 생각에도 줘야 되지만, 마음의 색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의 색이 어디에서든지 해라. 언제 합니까? 항상 해라. 어느 날 역사였나 보니.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서 어떻게 성경 쓰입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며칠만 해보세요. 어디서나 해보세요. 항상 해보세요. 마음에 새고요. 응답 옵니다. 이렇게 있기를 그 다음 각인이 바뀌어버려. 자, 알아듣겠지요? 마음에다 색이라. 어디서든지 해라. 언제나 해라. 기저귀를 낳아버리는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랩런터들은 며칠만 했는데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며칠씩 기도합니다. 근데요, 성취될 답이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랩런터들 가사 할 때는요. 며칠을 올 수도 없다고요. 그것만 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지으려고 하지 마라. 앞으로 후대에게 남길 역사니까 메시지 그대로 해라. 좋은 말을 쓰려고도 하지 마라. 반복돼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자료를 남기라. 랩런터의 발자취를 남기라. 그런 응답이 내 마음이 왔어요. 네, 여러분, 알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 기도서 쪽으로 보면 됩니다. 또, 교회에 가서 교사들하고 랩런터들 같이 포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며칠 했는데 역사를. 제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요. 병원 끊고, 이거 계속해서. 신기하죠. 암은 안 낙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았어요. 기저귀를 낳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마음의 힘을 얻고, 육신에도 힘을 얻고 다 얻을 수 있어요. 2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과 언약계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이 설명을 했어요. 10장 1절에서 12절이죠.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약계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은약계 속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은약계 속에 뭐가 들어있죠? 맛나다만 항아리 들어있어요. 이게 은약계입니다. 그렇죠. 은약계 가는 곳에 기저귀를 낳았어요. 성경이 보면 그렇죠. 요단도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약계 없어졌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없는 게 좋아요. 왜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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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는 은약을 잡고 여러분은 각인식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라고 목사님들 이 축복 가장 먼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거리는 뭡니까? 오늘 한 개 찾아냈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교회 찾아내세요. 말씀 딱 붙잡고 보고만 해서 완전히 각인된 거 뒤바꿔 버리세요. 한 명이 했는데도 역살나요. 모세 한 명이 각인받기는데 역살나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라. 각인된 걸 바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은약계가 문제 아니에요. 은약 붙잡아라. 은약 붙잡고 이렇게 해라. 더 중요한 게 3강이요. 내용 세밀한 것은 여러분끼리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새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에급에서 피바른 날 나왔다. 6월절 앞으로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수장절 그중의 오늘입니다. 오늘의 능력이 오순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오늘 항상 오늘에서 내일도 오늘 그렇죠? 수장절은 소망 이 넘어온 이 넘어온 이 넘어온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누리면 계속 역사에 렙렌드 때문에 오늘 렙렌드 생각이 바뀌므로 여러분의 가정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싸우거나 이에게선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렙렌드 오늘 생각 때문에 가문 바뀌는 역사 일어나기라 요셉 한 명이 가문을 바꾸었어요. 다윗이 가문을 바꾸었어요. 디모데가 가문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잘 붙잡아야 돼요. 집에 일어난 문제를 요셉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징글을 붙잡았잖아요. 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강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신명기 21장 5절 자, 여기서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목사님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예배권 시대를 볼 수 있는 판결권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이 세 가지가 제사장에게서 더 놀라운 것 베드론서 2장 9절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 이 세 가지 권이 목사님에게는 강단에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현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 판결 축복권 아시겠지요? 이걸 가지고 가난 땅을 더 가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냥 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아니, 언약하고 말씀하고 다릅니까? 같은 데 달라요. 말씀 성취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따라 움직이면 모든 곳에 걸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일곱 길로 왜 도망갑니까? 올 때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그 말은 너무 놀라서 헛어서 다 도망간다. 심지어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도 축복하겠다. 남의 종교 이야기하는데 미안합니다만 습관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소코라데스는 사형당했고요. 습관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죠? 돌아가면서 뭐 먹다가 식중독을 죽었어요. 그래서 아유 참 안타깝죠. 옛날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음식이 부패되기 쉬우니까 그걸 잘 못 먹어 죽게 됐죠. 예.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것도 막 자기 표시 안 하고 그래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말섬이 성취되게 되십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장노님들, 중직자분들 사업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 사업의 욕에 성취됩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성취됩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자,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조그만 행사가 있으면요. 그걸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코스로 가서 말씀을 따라쳐요. 그러면 가난한 땅 들어가도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랩런터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집중 훈련하잖아요.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을 심자는 겁니다. 이것을 심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행사가 됩니다. 이것을 심자. 이것을 심자는 겁니다. 이것을 심자는 겁니다. 이것을 심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며칠씩이 아니고요 긴 시간을 놓고 렘넨트에게 제대로 심어서 내보내자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넨트로 같이 손잡고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완전히 담내도록 만들어라 기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라 이걸 심지하는 겁니다 렘넨트로 오늘 은양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각인되어 있다가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돼요 제가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딱 짜는 것을 언제 했는가 하니까 중학생 때 했어요 또 초등학교 때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두 번 했는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시간별 쭉 짜는 것을 내가 만들었어요 한 번도 실천 못하고 없어졌어요 벽에 붙였는데 치다 보기만 했어요 너무 세밀하게 작았고 중학교 때 또 한 번 짰어요 몇 시에 공부하고 자고 내 앞에 딱 붙여다니고 중학교 때는 다행스럽게 이틀인가 실천했어요 안 되지더만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라 몇 십 년 지났는데요 성취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시간별로 움직여요 지금 내가 또 마침은요 비서들이 딱 대기에 있다가 또 한 번 또 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모든 종이에 이렇게 스케줄을 푭니다 이거 혹시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 호주머니 똑같은 거 여기에 지금 내 스케줄이 팍팍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한 주간 겁니다 한 주간 거고요 이거는 혹시 내가 글 쓰고 메시지 해야 되는 것도 이 종이에 따로 하니까 앞에 또 있습니다 일어나면 실수해요 그래서 이야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십 년 만에 정확하게 응답이 돼서 지금 내가 완전히 시간배 들어오면 돼 그리고 이제는 계속 이 기도 속에 누르다 보면 이 응답이 딱 와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게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거 따라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거 따라 계속 가면 우리 랩런트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사망자를 랩런트가 사회하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기도 내용이 국회의원도 모르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들으면 제가 뭔 말이야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번에 보세요 만이천 명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 랩런트 만이천 명이요 어른보다 더 질서 있어요 질서는 원래는요 불신자가 보고 은혜 받아요 옛날에 충주에 갔더니 랩런트들이 쫙 줄 서가지고 엘리베트에 타고 기단이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그냥 들어앉으니까 밥 먹으러 나가면 식사해야 되니까 앞에 자리 못 앉는다 이거예요 앞에 앉은 몇 백 명이 자리 안 뺏기기 위해서요 아예 식사 안 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앉았어요 이야 저도 좀 놀랬어요 그리고 광주에 살 때 한 만 명 모였잖아요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걸 처음 봤고 또 모이는 학생들인데 이렇게 질서 있는 학생들을 처음 봤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모이는데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중요한 응답을 또 하나 오래 받을 수 있도록 역살아납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축복가진 사람을 한두 명만 만들어도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은약을 붙잡는 감남산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은약 붙잡은 마가 다락방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아르티시와 교회 살릴 다락방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인된 것이 바뀌는 기중한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마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